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니타가 언니 작업실에 들렸습니다 언니는 집안일을 하면서 캄보디아 전통의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몇 decade에 니타가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겠다며 나섰을 때 가족은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형편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물러설 니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경에 대해 대해서도 오늘은 카비타의 결혼식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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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혼식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인도의 전통에서 물은 두 사람의 신성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밤새 진행되는 예식이 끝나고 나면 신부는 집으로 되돌아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아쉬운 작별을 하죠 이 결혼식을 위해 아멘 결혼식 날 아침 오유의 남자친구 아디아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게르를 짓습니다 오유의 시부모님은 여름에 결혼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유의 산후조리를 위해 결혼식을 미뤄왔죠 혼수는 초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전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록 전자제품을 쓰자면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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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유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몽골의 결혼식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랑 측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고맙습니다. 마유주를 나눠 마시는 것은 유대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유주를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유주를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유주를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유주를 나눠 마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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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결혼식 날 친정부모는 딸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딸과 사위가 세계를 위해서 사흘 이상 잔치를 치른 뒤에야 방문할 수 있는 게 이곳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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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